이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부부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. 남자가 또 막 굉장히 아내를 위해서 칭찬하면은 저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러고 여자가 또 뭘 또 남편한테 이러면은 저거 뭐 사고 싶은 게 있나 이래이래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말을 하면은 꼭 닭살 끼칠 거 같고 죽는데라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게 남자들이 칭찬을 못하는 이유가 어색한 거거든요. 그렇죠. 어색해. 그런데 우리가 그 시작이 반이잖아요. 처음은 어색하지만 두 번 세 번이 되면 그게 또 익숙해지는 거죠. 다섯 번째 볼까요. 칭찬은 어렵다. 칭찬도 받아본 사람이 한다.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음식을 잘 만들기 위해서 음식 만드는 사람들 얘기하면 여기저기 식당 다니면서 다 먹어보잖아요. 그래서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사실은 칭찬도 받아본 사람이 잘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사회생활을 할 때 정말 칭찬을 잘하는 사람으로 키우려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칭찬을 잘해야 되는 거죠.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자,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. 끝으로. 칭찬도 습관,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. 바로 그 어색하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게 돼. 저 가슴에 딱 와닿았네. 맞아. 칭찬을 노력을 해야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아까 김학래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법 다 저기 그 강의도 듣고 훈련도 하잖아요. 자동차 배울 때도 연습하잖아요. 그런데 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연습을 안 하냐. 그리고 또 가장 가까운 가족들한테는 왜 안 하냐. 무슨 피가 통했는데 사랑하는 사이인데 무슨 연습을 하냐. 하지만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. 그림도 멀리 있으면 잘 보이지만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.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더울 때 멀리 있으면 어느 정도 시원하지만 가족들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덥고 그래서 더 부딪혀서 상처도 많이 나잖아요.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. 김학래 씨는 어떠세요? 이 칭찬 좀 하는 편이세요? 집에서? 저가 그게 부족했었어요.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임미숙 씨가 그걸 잘해요. 당신은 웃을 때 얼굴이 제일 화나니까 제일 좋으니까 예능 프로그램이나 어디든지 나가면 늘 웃어라. 그럼 왜 당신이 그걸 숨기고 있냐. 이런 얘기들. 그러니까 우리도 또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닌 게 그런 말을 기억해놨다가 말은 또 잘 들어요. 그렇죠. 사실 그리고 배려심이 왜 이렇게 없냐. 배려심이 좀 있어야 된다. 그리고 당신은 성실한 거 하나. 나 성실한 거 하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한테 결혼한 거 아니야. 이러니까 어떤 그게 간접적인 칭찬이에요. 그 아들하고도 너무 벽이 생긴다. 뭐 이랬는데 운동을 시키면서. 이 사기 운동을 시키면서 제가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하면서 시간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소통이 잦아지니까 이제는 아 이거 칭찬해줘야 되는구나. 애는 칭찬해줘야 된다. 이 얘기를 아주 그냥 귀가 막힐 정도로 들었어요. 그래서 아이한테는 칭찬 많이 해주고. 네. 그래서 우리는 아이 침대 천장에 넌 할 수 있다. 이렇게 매직으로 써놨어요. 누우면 넌 뭐든지 할 수 있다야.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하는 거 보면 또 잘생겼다 우리 아들 뭐 이러면 얘는 또 착각해. 지가 진짜 잘생긴 줄 알아요.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거든요. 아 저런 게 칭찬이구나. 아니 지금 칭찬받은 얘기. 아내한테 받은 얘기하고 아들 칭찬한 얘기하는데 아내 칭찬한 얘기는 안 하네. 저요? 한 게 없어. 아니 저는 많이 배웁니다. 그 얘기는 내가 말하잖아요. 아니 나이 아니요. 아내한테 칭찬. 아내가 칭찬하신 거. 최근에 그러면 칭찬하신 거. 참 배려심 깊고 마음이 넓어요. 그러니까 얘기를 칭찬을 했냐고 말로. 아내한테 칭찬을 하냐고요. 당신은 참 배려심이. 한대니까. 최근에 그런 거. 근데 뭐가 어색하다. 참 당신은 지어내지 말고 가야 돼. 목소리 톤부터가 막혀졌어요. 당신이 제일 안 늙는다. 이거 해주는 거예요. 사실 여기에 주름살이 늘긴 늘었어요. 그래도 꾹 참고. 꾹 참고. 동기생 중에서 당신이 제일 젊어 보여. 뭐 이런 얘기. 그리고 몸집은 작아도 당신만큼 넉넉한 사람은 내가 못 봤다. 몇 가지 하네요. 홈쇼핑 당신이 제일 잘해. 아유 잘해.